1. 정수의 황야총조 뭘 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대대로 훈수의 민족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어릴 적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고 있는 아저씨분들을 보고 있자면 때려야지! 때려야지! 라는 단어를 자주 보냈는데요 너무 이상적인 가정이라 그렇지 보통 그 상황은 진짜로 때리면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무튼 스포츠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응원하는 팀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이렇게 하면 잘할텐데 왜 못할까? 라는 훈수가 저절로 올라오기 마련인데 이번 경기는 정말 보면서도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의 경기력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완벽했는데요 도쿄올림픽 통안의 은메달에 머무르고도 멋쩍은 웃음으로 자축하던 그들의 속마음에는 다음 올림픽을 대비한 절치부심의 자세가 있었고 방심하지 않는 세계 최강자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번 대회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김으로 정나온조에게는 다소 잔혹하지만 그야말로 만리장성의 높음을 실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수 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간 다소 대등한 상대전적을 형성하며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범하게 임했을 결승전에서 이러한 큰 차이를 보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 경기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이라 생각됩니다 도쿄올림픽 은메달 이후 더욱 강해진 정수회 황야총조처럼 김으로 정나온조 또한 이번 은메달이 새로운 출발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극적인 시나리오로 팬들에게 롤러코스터 같은 감동을 선사한 김으로 정나온조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더욱 뻗어나갈 그들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